안에 들어가면 경찰 아저씨께 혼날 거야. 아스카도 빨리 간다. 에이 싫어. 너무해. 이제 다시는 아스카랑 등교 안 할 테다. 나랑은 상관없어. 별로. 이 칼이. 이 칼이 신지. 응. 어? 뭐지 아스카? 볼 일이라도 우연히 얘기가 서로 통한 것뿐이야. 응. 제3신 동경시. 별칭 사도전형 퇴격 요새도시라고 불려. 응? 산? 경치 같은 거 느긋하게 본 적이 없었어. 여기 온 후엔 괴로운 일만 있었으니까.